제가 어렸을 때는 장영주 장영주처럼 되면 멋있겠다 이렇게 해서 흘러 흘러서 유학을 가서 현실도 보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주 확실하게는 몰랐었어요 다 하고 싶었었어요 한국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그냥 객원으로 그냥 하게 됐는데 악장이라는 게 연주뿐만이 아니라 단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됐어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성격도 제가 사람의 목소리랑 제일 그래도 가깝다고 들었어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는 악기의 성질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움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참보뮤직에 활동하면서 세컨바이올린으로도 해보게 됐는데 세컨바이올린이라는 역할이 사실 어렸을 때는 솔리스트로서 앞에서만 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지만 중간 영역이 탄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학생 가르치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교육자다 내가 선생님이다 라는 게 아직도 조금 부끄러워요 하지 않았던 영역을 학생들이 대신 해줄 때 그때 정말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를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주자 겸 선생님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챔프 뮤직을 통해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신뢰학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잘 융화를 해야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값지고 항상 이렇게 주축이 돼 주셨던 선생님들이 단체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감동을 받고 저도 다시 돌아보게 됐고 후회 없는 삶 어렸을 때는 후회할까 봐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후회하더라도 뭔가를 시도해보고 거기서 또 나아지고 그런 게 훨씬 낫더라고요 후회하면 다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뭐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후회 없이 아직도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